퀄컴이 인텔을 인수하려는 그런 내용들의 근본적 배경은 결국 데이터 센터의 붐이죠. 데이터 센터 규모가 계속 커질 걸로 지금 보고 있는 겁니다. 현재 2023년 기준 2150억 달러의 규모였고요. 이게 올해 더 훨씬 커져 있는데 현재 다들 데이터 센터가 커지는 데는 AI 워크로드 애플리케이션 즉 AI 때문에 지금 계속 확장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이 데이터 센터를 짓게 되면 거기에 제일 많이 들어가는 부분은 IT 장비입니다. 그죠? 장비 중에서 IT 장비 비용이 가장 큽니다. 이게 그래서 이 IT 장비 중에서 서버, 네트워킹, 스토리지 이게 이렇게 활당이 되는데 이 전체가 1,600억 달러고요. 서버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죠.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는 장비 쪽이다. 그 다음이 인프라 스트럭처 나머지인데요. 그러니까 투자를 하실 때 프리미어에서도 아까 버티브 이야기를 했는데 그러면 이 1,600억 달러, 그러니까 데이터 센터 지출 대부분은 서버 쪽에 들어가게 되고 나머지, 그러니까 1,600억 해서 1,340억 달러에서 빼면 나머지 나머지가 이렇게 여기 인프라이기 때문에 그건 또 이제 감안을 좀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쪽이 워낙 지출이 크고 여기는 지출이 상대적으로 한 3분의 1 수준이니까 감안해서 이제 들어가시긴 해야 돼요. 아무리 같이 늘어난다고 해도 비중 면에서 이제 차이가 있으니까 좀 차이를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뭐 우리 스위치 기어부터 해서 PDU, 그 다음에 CDU, 그 다음에 냉각 관련 이런 쪽 이런 것도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비중이 아주 크지, 그러니까 아주 크다고 볼 수는 없어요. 그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인프라 쪽엔 뭐 열 장비, 아까 했던 백업 관련도, 백업 관련이 이제 UPS 이러는 거죠. 그러니까 서버 관련 비용 중에 데이터 센터 구축 비용 중에 메가와트당 약 3,800만 달러인데 서버 관련 비용은 이제 3,000만 달러니까 이것도 이제 그 참고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3,800만 중에 서버 관련 비용이 3,000만이니까 나머지만 계산해야 되겠죠. 자, 그 다음 그래서 이제 전체적으로 좋긴 하죠. 데이터 센터 구축 전체적으로 늘어나니까 전체적으로 이제 비용이 더 많이 들어가는 건 사실입니다. 다만 그 비용의 비중을 잘 계산해서 하셔야 된다. 다만 그 AI 주도를 하기 때문에 2026년까지 연평균 14% 이렇게 늘어나니까 시장이 이렇게 이제 칩 시장, 특히 칩 시장 쪽 이게 지출이 더 많이 늘어나는 것도 지금 이 금액에서도 확인할 수 있고요. 그렇게 볼 수 있고 그러면 그중에서 앞서 이제 전력하고 냉각 쪽, 이런 쪽 보시면은 여기에 나오는 이제 그 AI 애플리케이션은 당연히 기존 서버보다 전력을 3배에서 4배 더 소비를 하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이 전력 부분하고 냉각 문제를 해결을 해야 되는데 이쪽에 투자도 많이 들어가는 건 사실이다. 그래서 근데 뭐 어떤 쪽이 막 그 해계모넬이 지구 꽉 어떤 점유를 다 가져가면 좋은데 이 그림에서 보시다시피 다 분산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은 전세계적으로 이렇게 분산되어 있는 게 보인다. 그림상. 슈나이더라는 데가 이제 보시면은 벤더 중에서는 전자장비 중에서는 이제 비중이 가장 크긴 합니다. 그래도 뭐 그렇다고 하더라도 어디 하나가 버티브가 16이니까 뭐 이튼이 14고 그러니까 이 비중 자체가 막 어디에 몰린 건 아닌 것 같고요. 또 여기 보시다시피 이제 냉각과 관련해서는 또 버티브가 좀 비중이 높지만 그렇다고 해서 뭐 엄청나게 비중을 또 많이 가져가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이런 것도 참고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 이 그림은 보시다시피 이 데이터 센터를 짓는 데 있어서 엔지니어링 데이터 센터 건설하는 기업들을 보시면은 여긴 더 뭐 하나 잡는 데가 없어요. 두 자리 수의 점위를 가져가는 데가 없어요. 건설업체다 보니까. 누가 하나가 막 잡고 가는 데가 더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 밑에 보시면은 그 네트워킹 쪽은 원래 이제 시스코가 강자 기존 강자였지만 AI 서버 쪽으로 가면서 이제 아리스타 네트워크스 비중이 더 커지고 있는 건 사실이거든요. 여기가 줄고 시스코가 줄고 여기가 늘어나는 건 사실이에요. 나머지는 비중이 그렇게 안 크고 뭐 작지만 결국은 이제 여기서 볼 건 아리스타 네트워크스 밖에 없다는 생각이에요. 그래서 그 아리스타 스위치가 대부분 이제 AI 워크로드를 처리하는 데 있어서 가장 그 선호되는 기업이고 이제 가장 커가는 기업이기 때문에 그 정도는 보면 좋을 것 같고 아까 그 PDU 같은 그 전력 분배 장치 요거는 뭐 다들 아시겠지만 버티브가 좀 그래도 나으니까 그건 좀 감안해서 좀 보시면은 되겠죠. 그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보시면은 배전 장비 배전 장비 같은 경우도 똑같은 그 앞서 봤던 절대적으로 어떤 우위를 가지는 쪽은 없고 다 나눠가지고 있는 점유율을 가지고 있다고 좀 보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뭐 이제 냉각 장비 같은 경우도 이제 보시면 존슨 컨트롤스 트레이닝 뭐 이런 캐리어 이런 쪽도 점유율을 이렇게 나눠가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 하나 이제 우리가 간과하는 게 아 뒤에 이야기하겠지만 이렇게 냉각과 관련된 이거 하는 데 있어서 이제 결국에는 냉각 시스템을 하는 데 하는 데 있어서 리퀴드 쿨링으로 가는데 결국엔 이 리퀴드 쿨링이라는 것도 결국 물을 써야 되는 거잖아요. 이거 이거에도 물을 엄청나게 많이 씁니다. 그러니까 뭐 한 170 가구가 1년 쓸 물을 쓴다고 하기도 하고 물을 데이터 센터 전체가 전체도 아니고 물 사용량도 지금 어마어마하게 많기 때문에 여기서는 뭐 그걸 이야기는 안 하지만 물을 사용하는 것도 한번 고민을 해보기도 해야 될 것 같고요. 어쨌든 그런 상황인데 이 렉의 밀도, 렉 댄시티 같은 경우도 지금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2017년에 6kW였는데 지금 2배가 늘어서 12kW 그다음에 AI로 넘어가면서 이제 렉당 100kW 이상 늘어나게 됩니다. 렉의 밀도가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액체 냉각을 선호하게 되고 다이렉트 칩 쿨링을 하게 되죠. 그 칩에다 직접적으로 이제 하는 게 앞으로 이제 가야 할 기술이고 이쪽으로 가고 있는데 이게 뭐 앞서도 말했지만 물을 많이 이제 물 사용력이 많아지는 부분도 있고 또 하나가 이제 차세대 AI 프로세스로 가게 되면 이게 100이 아니라 200까지 넘어가게 됩니다. 그러면은 이거 기존 현재 있는 냉각 기술보다 더 훨씬 뛰어난 냉각 기술이 또 필요해집니다. 그런 부분도 아셔야 되고 그래서 이 AI 산업 전반적으로의 매출이 UBSS는 지금 올해 830억 달러였는데 2027년에는 막 4200억 달러니까 약 5배 CGR로 72%나 증가한다고 보니까 이 부분 특히 이제 뭐 반도체가 왔다 갔다 하고 좀 아리까리 하긴 하지만 그래도 2027년까지 생각하면은 이 전체 트렌드상 늘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에서 이렇게 좀 계속 지켜보시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그 단기적으로는 투자자들의 어떤 대가들의 이야기 이걸 보면은 오늘 기사 중에 이제 핸 그리핀 이분이 엔비디아를 다 팔고 AI 주식을 샀는데 이게 그 뭐냐 이게 팔란티어긴 해요. 팔란티어긴 한데 그냥 최근에 어떤 그 다음을 내다보는 거라고 이제 해석을 할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칩 제조에서 소프트웨어 쪽으로 이제 하드웨어 인프라 소프트웨어로 넘어간 게 아닌가 그 다음을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이 기사가 이제 야후파이낸스에 나온 기사입니다. 그래서 이걸 줄여 보면 이게 이제 야후파이낸스의 모틀리플 기사긴 한데 어쨌든 이걸 뭐 다 설명하자는 게 아니고 이런 사람들이 생각하는 바는 반도체에서 넘어간 것 같다. 약간 그 다음 이제 더 올라갈 수는 있겠지만 추가로 어떤 큰 상승은 이런 그 다음을 넘보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 기사에서 엔비디아 주식을 930만 주 그러니까 고위 비중을 79%나 줄이고 나서 그걸 가지고 팔란티어를 샀다. 520만 주를 사서 1140%를 늘렸다. 뭐 이런 건데 중요한 거는 다른 AI 관련 기회로 이제 이동하고 있는 그런 기회를 잡는 분야가 반도체 AI 칩보다는 그 다음 그걸 이용하는 소프트웨어로 넘어가는 게 아니냐 그렇게 갔을 때 좀 고민 좀 해봐야 되지 않는가 뭐 이런 생각도 이제 들어서 이걸 가져왔습니다. 이거clockwise 이제 더 баланс을 타는 분야가 그리고 일단 더 수신받은 단절을 한번 더 찾아봅시다. 여러분, 이거 ernst 이렇게 가주면